여러분 안녕하세요 케이팝 쇼크입니다 마침내 방탄소년단 최용병기 비가 솔로앨범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긴급보도 소식이전에서 전세계 수많은 BTS 팬들을 흥분의 도관위에 몰라놓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지난 7월 제이홉의 잭인터 박스를 시작으로 진의 디아스트로넛, RM의 인디고, 지민의 페이스, 슈가의 디데이, 전국의 세븐까지 6명의 멤버들이 각각 솔로 싱글이나 앨범을 발표해서 전세계 팬들을 열광시켜 왔는데요 이로써 7명의 방탄소년단 멤버들 중에서 오직 비만이 아직까지 솔로앨범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방탄소년단 최용병기 비가 솔로앨범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긴급보도 소식이전에서 전세계 모든 BTS 팬들을 열광의 도관위에 몰아놓고 있습니다 7월 10일 국내 언론들은 비그티뮤직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방탄소년단 비가 이르면 다음달 또는 늦어도 9월 중에 솔로앨범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긴급보도 하였습니다 이로써 비는 7명의 방탄소년단 멤버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솔로앨범을 발표하는 피날레를 장식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전세계 모든 방탄소년단 팬들이 비의 감미로운 목소리로 가득찬 재즈가 흐르는 솔로앨범 발표를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효과였습니다